제 19장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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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